여러분 이런 분들은 무조건 은반지를 하나씩 하세요. 물론 은팔치를 하셔도 되고 은으로 된 귀걸이를 하셔도 아주 좋을 것입니다. 네, 휴대폰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또 컴퓨터를 많이 보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건강이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시라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어떠한 물건보다 이 은으로 된 제품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자, 은반지, 은팔지, 은목걸이, 은 귀걸이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동의보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은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고 또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으며 몸 안에 있는 독을 판별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이에요. 네, 또 우리 수상론에서는 강에서 문제가 되는 곳에는 반드시 은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 과거 왕궁에서는 물론이고 양반가라면 은수저를 하나씩 두거나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고 또 필수적인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이 은은 과거 화폐로도 사용이 되었기에 풍수학에서는 금과 더불어 대표적인 재물을 상징하는 물건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네, 은반지, 은팔지, 은 귀걸이, 또 은목걸이 등을 착용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고 또 가장 많이 보고 또 무조건 가지고 다니는 것이 바로 휴대폰일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 누구라도 휴대폰을 하루라도 손에서 놓고 지내실 수 있는 분 그리 많지 않으실 거예요. 네, 그만큼 온 국민의 필수품이 바로 휴대폰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휴대폰에서 아주 강한 전자파가 나온다는 것에 그리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 분들 역시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휴대폰에 전자파의 해를 중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은 제품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은목걸이는 굵지 않은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목걸이는 목이 하는 것이죠. 네, 목은 하늘의 기운, 즉 천기가 단전으로 내려가 땅에서 올라오는 지기와 만나는 통로이라 어쩌면 상체에서는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은은 금과 달리 해당 부위의 기운을 감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여 원칙은 은목걸이는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목이 너무 굵거나 또 짧으신 분들 말이죠. 여러분, 이런 분들은 은으로 된 목걸이를 하시면 너무나도 좋다는 것입니다. 네, 동양학은 모든 것이 중화가 될 때 가장 좋은 기운이 발휘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목이 굵거나 또 짧다는 것은 기운이 아주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 이를 중화시켜주는 데는 은이 가장 좋으며 이 은으로 된 목걸이를 하고 다닌다면 너무나도 좋다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목이 그리 굵지 않은 보통의 분들도 은목걸이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네, 이런 분들은 무조건 가는 줄을 사용하시도록 하세요. 물론 펜던트를 하시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요. 네, 이 펜던트는 기의 응집과 발산을 말하는 거예요. 하여 은목걸이든 금목걸이든 아니 다른 어떠한 목걸이든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펜던트라는 것이죠. 네, 이 펜던트를 은으로 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응귀걸이는 여성분들에게는 필수품입니다. 여러분, 귀는 우리 얼굴에서 제법과 부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하여 어떤 식이든 부귀와 명예를 상징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곳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래서 과거 조선시대에는 남성들도 무조건 하였던 것이 바로 이 귀걸이입니다. 물론 선조 때 국가에서 금지령을 내려 그 이후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거의 사라지고 여성들만 귀걸이를 하게 되었지만 사실 이 귀걸이를 한다는 것은 재물복을 높여주는 데는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은은 금과 달리 살균력이 아주 좋아서 나쁜 세균들 거의 모두 약 650여종의 세균들을 살균하는 효과가 있다고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의원에서 귀에 침을 놓아 치료를 하는 것을 TV나 매스컴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만큼 이 귀는 또한 건강과 직결되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여 이곳에 응귀걸이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재물운을 높여주며 또 여러분을 부귀하게 만들며 또한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은으로 된 귀걸이를 하는 거예요. 네, 아마 현대의 거의 모든 여성들이 귀걸이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금으로 된 귀걸이를 하실 것이라면 약간 늘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또 은으로 된 귀걸이를 하실 것이라면 절대 늘어지지 않도록 귀에 달라붙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음반지는 여성은 중지에 남성은 소지에 하십시오. 여러분, 재물운을 위해 금반지를 하실 때는 약지에 하는 것이라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음반지를 하실 때는 분명 남녀가 달리해야 하는 거예요. 네, 여성은 신장의 기운이 가장 중요하며 또한 남성은 심장의 기운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그런 것이죠. 하여 여성이라면 거의 대부분 신장의 기운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중지에 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또 남성이라면 심장의 기운을 강하게 해주는 소지 즉, 새끼손가락에 음반지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성의 경우 위장의 기운이 약하신 분들은 가는 음반지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또한 남성의 경우 생식 기능이 약하신 분들의 경우라면 이 역시 가는 음반지를 하지 않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이 바로 재물운을 살아나도록 만들고 건강운을 살아나도록 만드는 음반지의 착용 방법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여러분 체형이 크신 분들이시라면 은 제품을 누구라도 하나씩 가지도록 하세요. 여러분, 아마 누구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며 또 누구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네, 이런 어떤 식이든 해당 부위의 기운이 강해서 그러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분들은 무조건 은으로 된 제품을 하나 이상씩은 가지셔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은기거리, 음목거리, 음반지 같은 것을 착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자주 이런 분들에게 은수저를 사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분명 식사를 하실 때마다 기운이 중화가 되실 것이고 또한 앞서의 현상들이 완화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앞서의 현상들이 없으신 분들이시라도 은 제품을 하나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네, 이것은 풍수학에서 재물을 상승하는 대표적인 것이기에 집에 두셔도 되고 또 가지고 다니셔도 좋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여러분, 잠자리가 편치 않으신 분들은 꼭 본 제품을 하나씩 두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과거 수맥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았죠? 네, 하여 수맥에 흘러서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는 과거 가로형, 즉 평면용 주택 구조일 때나 적용되었던 이야기예요. 네, 현대와 같이 세로형, 즉 입체형 주택 구조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지만 왠지 자고 나서도 몸이 무겁거나 또 찌뿌둥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항상 피곤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꼭 은 제품을 방 안에 하나씩 두셔보세요. 네, 분명 달라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침실에 은 제품을 두는 것은 풍수학에서 집안을 번영시키는 최고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건강적인 측면이나 또 풍수적인 측면에서나 여러분이 주무시는 그 침실에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은으로 된 제품을 하나 이상 두는 것 참 좋은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은반지, 또 은목걸이, 또 은끼걸이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는 과거 우리 전통의 풍수에서 집안의 번영을 위해서 반드시 하였던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 또 자신의, 또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하였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특히 현대와 같이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라면 꼭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